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븐틴 형 되게 웃기다. 영상을 통해 마피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시민인 친구들은 제가 따로 문자를 안 보낼 거고요. 마피아인 친구들, 경찰, 의사까지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피아는 마피아 방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왕해. 지금 보내는 제가 마피아는 마피아, 의사는 의사 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야, 이거 렉션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새롭네. 나는 요리사. 마피아 없지 마라. 저 잠시 과자 좀 가져올게요. 나 목사. 이거는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정석으로 갈게요. 여기 약사 없지? 아, 없어요. 배트맨 이런 거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직업들을 다 보냈고요. 지금 모두 핸드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안 왔는데요? 저도 안 왔는데. 저도 안 왔어요. 나도 안 왔어요. 나도 안 왔어요. 나도 안 왔는데. 야, 요리야. 민규야, 왜 이렇게 웃어? 민규다, 민규 죽이자. 네, 그럼 지금부터 마피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규 죽입시다. 민규가 너무 시작부터 웃네요. 일단 민규 죽입시다. 민규. 민규 죽입시다. 민규 진짜 나쁘다. 카메라에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쁜데. 민규 죽입시다. 민규 죽어. 민규. 발로 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죽으실 건가요? 저는 마피아 아니시면 직업이 있어요. 안 죽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직업 가수. 오케이. 진짜로 죽일 거야? 나 진짜 직업이 있어. 너 직업은 뭔데? 너 직업 마피아. 경찰이나 마피아가 나를 제일 빨리 죽일 직업이야. 그럼 죽어. 마피아라고? 어. 어. 구. 다른 지역으로. 민규를 믿어볼까요? 그래. 민규 믿어주자. 에스쿱스 죽입시다. 에스쿱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에스쿱스 누워있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요. 왜 누워있죠? 야 승관아. 너 웃는 게 어색하다. 아. 무슨 순간 어떻게 하냐. 한 번에 진짜 하네. 너 진짜 하네. 승관. 너무 어색한데. 야 이거 아이폰은.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서. 못 보겠어. 승관이 어딨지. 승관이 어딨지. 승관이 어딨지. 그럼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야? 말할 수가 없어. 야 그래서 마피아 아이폰을 이렇게 놀 거야. 승관이 너무 과해 죽이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승관이 형 이제. 배경화면이 your choice잖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거잖아. 승관이 가자. 승관이 가자. 널 선택할게. 오케이 그러면은 승관이의 반론 시간 갖도록 해볼까요? 그럴까요? 나 진짜 죽이게? 어. 아직 구분이 안 돼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바보들. 야 바보라 했어. 죽이자. 죽이자. 유얼 초이스. 선입하겠습니다. 열이 바보라는 거야. 여러분 호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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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이길래 가만히 있냐? 호시랑 민균 죽이자. 그래. 난 왜 끼는 거야.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1분. 깔끔하게 죽으면 줌 나가. 깔끔하게 죽으면 줌 나가. 아니면. 오케이. 나 마피아야. 나 마피아야. 나도 마피아인데. 나도 마피아야. 나도 마피아야. 그래서 누구지니까. 몇 분에 마피아 결정해서 죽여야 된다고? 55분이요. 지금 한 20초 남은 것 같아요. 아 이수이. 이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도겸이. 도겸이. 하늘에 저거 뭐야. 하늘에 저거. 우아해. 보논이 뭐야? 근데 오늘 좀 도겸이가 말이 맞네. 아 지금 도겸이로 55분에 몰려갔습니다. 도겸아. 아 야. 윤정아 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도겸이 아니다. 난 민규. 지금 51분이야. 55분인데 지금? 51분인데. 내 컴퓨터야. 난 민규. 넌 3분에 1특하네. 51분이야. 난 52분에 다시 52분으로 할게요. 제 컴퓨터가 시간이 이상해요. 나는 돌아가는 우지. 오케이 우지. 우지 우지. 저 하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우아해. 우아해. 우지의 발로 듣겠습니다. 우지 웃기다. 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냐. 우지 이윤이다. 우지다. 오케이 다들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뭐해 버논이 형.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해 주세요. 우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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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규는 뭐야? 유지해 유지. 아 그럼 죽었습니다. 방위 찾아왔습니다. 선량한 시민 지윤이가 죽었습니다. 아. 아. 유지 형 주면서 나가? 아. 너무 좋다. 잘 가. 와 나갔어. 와 나갔어. 야 진짜 재밌다. 죽으면 나가는 거 재밌다. 형 형 형. 형 죽을. 이렇게. 죽을. 이렇게 나가야 안돼. 야 휴대폰 볼 시간이 있어야 돼. 휴대폰 볼 시간. 저거 너무 웃겨. 휴대폰을 봐주시고요. 마피아는. 휴대폰 고마워. 아 진짜 웃겨. 마피아는 죽일 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겸아 뭐야. 죽게 죽게 모른다. 문준이 이도겸. 형 감이 진짜 똑같이 안 죽네요. 나는. 나는. 나는 4평까지 내내 너만 의심할 거야. 한 번은 걸리겠지. 야 버논아 아직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 I'm the mafia. 나 엄지밖에 없어. 난 안되는데. 너는 그것도 안되냐. 난 왜 안되냐. 다시 해볼게. 버논아 손가락 어딨어. 그러니까 나 엄지밖에 없어. 비디오를 중지를 풀어. 아 안돼. 오케이. 누가 죽었어? 설령한 시민. 에스쿱스가 죽었습니다. 안녕. 에스쿱스 잘 가. 잘 가. 안녕. 야 부럽다. 야 마지막에 살아남는 놈 누굴까 궁금하다. 아 너무 웃기네 이거.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 형. 폐자 아니야 폐자. 나 한마디만 한마디만. 어이가 없네. 민규야 재밌지? 이제 갈 때가 됐다던. 야 사냥개 나왔다 사냥개. 너 뭐냐? 나 자연 속의 디노다 왜. 나는 자연이다. 아 진짜 민규 형. 약간 민규 형은 약간 감 왔는데 지금 약간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슬슬 한 명씩 보내는 게 약간 민규 형 스타일이긴 하거든. 남 위에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보내버리는. 배경이 꼴사나워. 배경이 꼴사나워. 배경이 꼴사나워. 배경 뭐냐 저거. 뭐야 저거. 할 수 많이 없어. 56분에 다 몰려나가는 마피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형 정지 화면 아니지? 야 근데 명호를 죽여야지. 명호는 무정 마피아야. 야 잠깐만. 문준이 이상한데? 너와 쿱스랑 똑같이 감이 안 줄네. 아니 문준이 되게 이상한데. 아까는 쿱스가 주니를 의심했잖아. 문준 되게 이상해. 문준 되게 이상해. 아니 우선은 명호를 마피아야. 마피아도 죽였잖아. 명호도 죽여. 맞네 맞네. 나 아니야. 민준이 되게 이상한데. 이거 마피아 100%야. 너무 완벽해. 그 타이밍이. 배경아 너랑 민규 똑같이 감이 안 줄네. 배경아 나도. 배경아 나도. 문준이 나 왜. 잘 가 문준이.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그래 준이 형 가자. 준이 형 가자. 갈게. 두겸아 두겸아. 나 믿고 디에잇 가자. 디에잇이야? 근데 뭐 내가 선택한다고 가는 거니? You are first. 그래 뭐 너희 둘이 다 하려고 해? 아니야 그냥. 나는 준이 형 같아. 첫 번째로 이름 나오는 사람이 마피아 위아래를 할 거예요. 정한이 형 내 목소리 들리지. 들려 들려 호시야. 나도 들려. 잘 들려. 원우 형 누구 같아? 나 진짜. 너야. 나도 호시 아니면 디에잇? 나? 나만? 호시야 가자. 호시로 되겠습니다. 호를 찌르네 도경이가. 호시? 갑자기? 호시? 호시 아니야 호시 아니야. 호시일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들을게요. 민규라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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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형은 아니야. 왜냐하면 호시 형이 마피아였으면 재미가 없다는 말 안 했어. 마피아 정한이 형 아니야? 그럼 누구 선택할래요? 디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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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에잇 들어가겠습니다. 최후의 반론. 난 아니야. 오케이 디에잇이다. 죽어 죽어. 다들. 아니야. 하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죽어. 하나. 둘. 셋. 죽여. 아. 밤이 찾아왔습니다. 선량한 시민 디에잇 죽었습니다. 오. 안녕. 이거 마피아 없네. 마피아 있습니다. 마피아 없어? 마피아 있어? 마피아 몇 명이야? 마피아의 쓰리 이어가는 거 아니죠? 마피아. 마피아 정한이 형 아니야? 오케이.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정성 마피아고요. 지금 마피아 두 명 있습니다. 디에잇. 정말. 아 진짜 민규 형이라니까. 조슈아 민규 형. 조슈아 민규 형. 조슈아 민규 형. 문준이다. 조슈아 민규 형. 확실해 확실해. 야 문준이야. 진짜 문준이야 진짜. 진짜 문준이야 진짜. 진짜 문준이야. 동경아 나 안 믿으면 너 후회할 거야. 오케이. 근데 정한이 형. 응. 의사 없어? 의사도 있죠. 그러니까 경찰은 왜 없어? 경찰은 왜 확인을 안 해? 경찰은 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 아예. 아피아 없네. 아 있어. 뭐 하는 거야. 윤정아. 아. 아. 있다고요. 알았어요. 정한이 형이 형이 사회자 한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어. 정. 정한 씨. 교수님의 의사도 지금 보내줬구요. 그… 진짜예요? 마피아? 라피아? 마피아도 선택을 해줬고요. 다음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피아인. 마피아인. 호시가. 공장아. 구지 않았고요. 시민인 호시가 죽었습니다. sorry. Working becauseday. 네. ầy 헐很 high puisbr 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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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 정환씨 혹시 호랑이한테 먹혀줘 마피아 정환씨 혹시 뭐 이번판에 요정의 날개도 있어? 아 그런거 없습니다 아 그런거 하지마 진짜 약사 요정의 난리개 뭐 이런거 진짜 하지마 진짜 여기 보이는 8명 중에 마피아 2명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와 도시와 형 지금 민규 형 나 믿고 문준이 한 번만 죽여 조슈아 죽여 아까 전부터 완전 마피아야 형 반상이 마피아야 준 형 마피아 할 때 이렇게 말 많지 않아 잠시만 야 베논아 너 지금 앨범 포카 같아 야 버논이 버논이 왜 춤 추냐 만약에 음악 듣고 있어 너 너 게임하고 있니? 난 지금 저는 지금요 민규야 너 배경 뭐야? 자 도겸씨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요 네? 저는 지금요 저는 지금요 원우씨와 문준희씨가 의심됩니다 충격적이네요 왜 저를 의심하시죠? 당신이 그냥 의심됩니다 저 그냥 의심되나요?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완전히 틀리셨습니다 저는 저도 한번 소신발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겸, 민규 갑니다 도겸, 민규? 당신은 똥초기야 그런가요? 지금부터 다시 한명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쇼어, 민규 디노가 은근히 잘 물어 너 정말 물리고 싶니? 야 나는 범흥 아닌 문준희 승관이는 민규, 민규, 민규 그래, 민규 형이 하니까 민규, 민규, 민규 지금 민규의 최후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민규, 민규, 민규 저 경찰이라고요 누가 확인했어 누구 확인했어? 호시 확인하고 디노 확인했어요 호시는 죽었고 디노는 심인이네요 디노 아니야? 근데 디노는 아닌 것 같았어 진짜 경찰이야 승관아 날 좀 믿어줘라 제발 우리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디노야 오늘 아침에 인터뷰 잘 봤다 문준희 문준희 민규 형이 경찰이구나 진짜 문준이 갑시다 여러분 문준이 가자 문준이 가자 야 아까 문준이 죽이자고 할 때 아무도 안 죽이더니 문준이 아까 전부터 문준이라고 했어 오케이 문준이 최후에 반론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듣고 나서 심인이었으면 단판 조슈아 죽여주세요 단판 조슈아 죽였어요 하나 둘 셋 안녕 죽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선량한 시민 문준이가 죽었습니다 와 조슈아 나와 조슈아 뭐야 은근 재밌는데 마피아 없어 내 왔을 때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두개만 두개 너 시민 맞아? 맞지 시민 네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요 다들 핸드폰을 확인해주시고 경찰은 확인할 사람을 정해주시고 의사는 살릴 사람을 정해주시고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 버논이 형이 있다 이게 내 얼굴에 어떻게 겹치지? 지금 문준이 나갔어? 네 지금 의사 경찰 마피아 전부 다 보내주셨고요 야 의사 나 살려야돼 진짜로 네 날이 밝았습니다 선량한 시민 민규가 죽었습니다 와 와 왜이냐 조용히 조용히 우리 마피아는 아니 의사는 민규 형이 살렸어야 했지 의사 누구 살린 거야 형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원우 형 도겸이 형 민규 신뢰 나가주세요 야 의사 진짜 원우 형이다 버논이 형인 것 같아 진짜 버논이 형이 여러분들 안녕 나도 나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니 슈왕이야 슈왕이야 슈왕이 형 슈왕 나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 마피아 없어 이거 없어 나 없어 마피아 형 승관이 형 의외로 승관이 어때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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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와서 아니 근데 봐봐 내가 승관이 아니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 아니 진짜 협박한 거 봐 승관이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야 승관이 야 그럼 승관이 죽여 승관이 나 아니야 승관이 죽여 아 나 아니야 아 이렇게 승관이 그러니까 달려드는 것 봐 나 진짜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도겸아 하지만 너가 말을 잘못한 거 같다 아니야 진짜 진짜 시민이야 나 나를 마피아를 의심하고 죽이는 거면 날 죽이지만 나 진짜 시민이야 아니 왜냐하면 내가 승관이 없네 근데 도겸이가 승관이 죽여 승관이 죽여서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 그냥 빨리 죽였으면 해서 죽인 거고 왜 빨리 죽였으면 하지? 어 야 이도겸 잠깐만 아니야 진짜 마피 아니라고 왜 빨리 죽였으면 하지 도겸아? 빨리 끝났으면 했어 이 뭔가 이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어 응 도겸이 가서 아 정말 한 번 더 믿어줘 나 시민은 시민이야 진짜 맹세 맹세 도겸이의 최후의 변론 난 진짜 마피야 아 근데 도겸이 진짜 마피 아닌 거 같긴 하다 그게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게 아닌 거 같아 얘 마피아 승관이가 돼? 어? 도겸아 도겸아 승관이 갔어 도겸아 네가 의심내는 애가 누구라고? 나는 버논이 형이 계속 의심내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이런 행동들이 약간 좀 미심쩍네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에서 시민이 한 명만 더 죽으면 혹시 마피아가 이기는 건가요? 그치 그러면 밤이 되면 마피아가 시민 한 명 죽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마피아 할래 여기서 시민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마피아 죽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면 이기자 이겨보자 아 잠시만 내가 진짜 피곤해 순간 피곤해서 그랬었던 건데 진짜 마피아 아니고 진짜 그냥 승관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정말 맹세하고 마피아 아니야 나는 일단 진짜 한번 가볼래? 나도 시민 오케이 주성관 너 뭔데 의사 누구야? 나는 의사 아니야 나 시민이야 의사 죽었나봐 죽었다 왜냐하면 민규 형이 경찰인 게 밝혀졌는데 민규 형을 살리지 않는 건 말이 안 돼 아 그건 그렇지 그건 맞지 응 그건 맞아 전 진짜 바보야 나는 느낌은 없는 거 같은데 정환이 형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 같은데 정환이 형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그게 없는 거 같아 진짜 제대로 하고 있어 사회자 나는 원우 도겸 너네 마피아가 진짜 잘하는 거야 바보들아 승관이 형 뭐라고? 원우 도겸 나 도겸? 난 무조건 승인이야 넌 진짜 똥촉이다 부승관아 승관이 똥촉이네 형 진짜 버논이 형 한번 가볼래 어차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한번 디노 디노 많이 믿어줘? 나 아닌데 아 버논이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너무 헷갈리는데 아 근데 디노야 아 나 슈아 형 같아 디노야 슈아? 응 연기 잘한다 나 방금 근데 디노는 유규가 시민이라고 했어 아 시민이라고 했어? 아 슈아 형은 아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슈아 형 슈아 형 아니고 슈아 형 아니고 슈아 형 아니고 저 아니야 버논이 형 원우 형 승관이 형 이 셋 중에 한 명쯤은 꼭 있을 거 같아 나는 나도 승관이가 아니 승관이가 약간 디노야 여섯 명 중에 세 명 고르고 한 명 꼭 있을 거 같다 하면 확률이 너무 난 도겸 이찬 원우 슈아 승관이 형 한 명 꼭 있을 거 같아 아 두 명 보고 있을 거 같아 야 진짜 야 니 피부 아니라는 거냐 도겸 디노 진짜 버논이 형이다 아니 진짜 버논이 형이다 진짜 나야? 야 채보는 가 채보는 갈래? 아 그래 가자 가자 아 진짜 버논이 형이다 오케이 버논이는 최후의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닌데 어 뭐 악림데 악림데 악림데는 뭐지? 버논은 아닌데 야 저거 죽여야겠는데? 죽여야겠는데? 나 진짜 아니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죽었습니다 선량한 신인 버논이가 죽었고요 죽은 세레머니 가겠습니다 마피아가 승리했습니다 마피아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와 누구야? 디노 원우야? 디노 원우야? 승관아 안 돼 마피아 승관아 너라고 승관이 맞지? 승관이 원우 포장 승관이 원우 포장 승관이 원우 포장 김우 바보 내가 말했지 내가 원우 포장 내가 원우 포장 내가 처음에 너네 오늘 진짜 못한다 마피아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는 진짜 너는 너는 진짜 너는 너는 진짜 아 지금 이걸로 마피아 하기 훨씬 난 편할 거야 훨씬 난 편할 거야 훨씬 난 편할 거야 맞아 훨씬 난 편해 승관이 내가 승관이 몰아갔을 때 약간 좀 쫄렸겠다 승관이 해줘야지 시민들 시민들 죽는 모션 하면서 죽어 오케이 그리고 마피아는 승관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민이 죽어야 돼 아 진짜 도검이 죽어야 돼 도검이 죽어야지 시민이 죽어야지 시민이 죽어야지 시민이 죽어야지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어요 안녕